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N수생을 위한 물리학원 학습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강민웅입니다. 자, 저는 제수생들과 되게 오랫동안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수업의 선호도 자체도 제수생들이 50% 이상을 제수생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50% 이상. 그래서 제수학생들이 제 강의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도 제수생들과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어. 내가 좀 일찍 고3들 제수생들과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적인 강사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수종합반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그리고 단과 수업을 할 때도 제수생들이 훨씬 더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수생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해왔어요. 강의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내가 다가간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야 소통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여튼 지금도 주변에는 많은 제수생들이 있어요. 제수업 듣는다고 제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학원들의 어떤 구성 자체가 제가 출강한 학원들의 구성 자체가 제수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1년 동안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제수를 성공하는가 또는 N수를 성공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많이 좀 실험도 해보고 물론 물리학원에 국한해서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얻어낸 노하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순서는 일단 N수생들의 유의사항, N수의 의미, 그리고 수준별 학습 방법 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2024 수능에서 물리학원이 어떻게 약간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도 간단하게 좀 해봅시다. 물론 뭐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수능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2023 수능의 변화를 가지고 2024를 한번 예측해보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N수생들 유의사항 일단 N수생들이 신기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과탐의 과목을 변경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작년에 했던 친구들 그대로 이어가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신기해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작년에 수능 본 것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다면 바꿔도 돼. 공부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면 애들이 바꿔도 되는데 공부를 쭉 1년 동안 해왔다면 당연히 그 학습량 많은 것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 떨어졌다. 이거는 내가 할 과목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빠른 결정이 중요해요. 지금 2월 초잖아요. 2월 초인데 이제 곧 여러분들의 합격자 발표도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합격자들은 또 대학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들은 재도전을 할 의사가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좋은 학원들,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또 자신만의 위치, 자신이 선호하는 위치에서 시작을 할 텐데 빠르게 과목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과목 선택을 막 계속 미루면 안 돼. 무슨 6평 보고 결정하겠다. 무슨 사회탐구입니까 지금? 사탐이 아니에요. 3월 보고 결정하겠다. 3월 모의교사 보고 아 그럼 그러지마. 그거 봐봤자 의미 없어요. 중요한 시험도 아니잖아. 3월 모의교사가, 4월 모의교사가 제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살모의교사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3월과 4월에서 그 시험 본다고 해서 그 잘 봤다고 해서 또 못 봤다고 해서 때려친다? 그 말 자체가 안 돼. 알겠죠? 빨리 결정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알겠지? 그래서 빨리 유불리를 고민하는 시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학습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학습 시간을. 지금 과탐 4과목 중에 뭘 선택하든 유불리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소울대가 2를 딱 지정해갖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 4개 중에 2개를 빨리 선택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뭐 생명이랑 지구화학의 선택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물리화학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봤지만 6만 명 이상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6만 이상이 봤어. 20만 정도 수험생, 이과 수험생들 중에 6만 명이 봤기 때문에 물론 적은 인원이지. 그치? 생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게 인원수 때문에 유불리가 나눠지는 그 정도의 인원 아닙니까? 인원수를 일단 배제하고 내가 너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좀 그 섣불리 과목 변경을 하지 말고 학습량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일단 최우선적으로 그 과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제발 뭐 시험 못 봤다고 정 떨어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많이 했던 것들을 하는 게 좋아. 근데 그게 의미가 없을 정도면 빨리 바꿔서 빨리 시작해. 알겠죠? 그 정도가 좋고 완전히 나는 공부를 했지만 너무 이건 안 맞는다. 라고 하면 빨리 바꿔. 알겠죠? 학습량이 물론 우선적이긴 하지만 진짜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 그치? 빨리 바꾸고 빨리 시작한다. 알겠죠? 빨리 고민을 마무리 짓는다. 2월 달에 결정해. 알겠죠? 아무리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과탐 두 개를 결정하고 시험 못 본다고 해서 이게 내가 잘못된 선택이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선택이니까 조심하시고 최상위 학생들의 과탐 학습 시간을 인지하고 시작해. 알겠죠? 너희들 과학탐구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너희들 정시 위주잖아요. 정시로 가면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중앙대 이런 상위권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상위권 대학들, 서성안 뭐 이런 데 다 합쳤을 때 국어 반영 비율보다는 과탐 두 개 반영 비율이 더 커요. 그건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국어를 100으로 잡으면 과탐 반영 비중은 한 13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서강대 같은 경우는 과탐 비중이 좀 적어. 알겠지? 아시죠? 국어의 한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국어와 비슷하거나 높아요. 한양대 매우 높고 그렇지? 100대 17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175 정도 나오고 연세대도 100대 150 고대도 100대 140 정도기 때문에 국어보다는 많이 해야 돼. 과탐 두 개 합쳤을 때 일반적으로 최상위 학생들은 6평 전에 과탐 한 과목에 학습시간이 자습시간이 7시간 정도 돼. 알겠죠? 하반기 때는 더 많아지고 그걸 일단 기준으로 삼아야 돼. 일주일 동안 내가 노 베이스라면 당연히 7시간에 1.5배 정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10시간 이상 투자하셔야 돼. 노 베이스는. 알겠죠? 최상위권 애들이 7시간 하고 있는데 노 베이스가 7시간 하고 있으면 못 따라잡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공부하시고 당연히 더 많이 투자하라는 것 노 베이스는 10시간이 아니라 거의 뭐 다른 학생들의 2배 정도를 투자하셔도 됩니다. 14시간 정도. 그래서 개념 공부하면서 개념을 투트랙으로 개념을 두 번 보는 방식으로 한 번에 두 번 인강 두 번 듣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시작을 하셔야 돼. 개념은 특히 개념 인강 두 번 듣기 개념이 매우 중요하니까 뉴턴 역학은 이제 알 거야. 6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는데 20개 중에 손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너희들이 감각이 안 떨어지고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뽑아낼 수 있고 안 까먹어. 단순 지식은 아닌데 그 감각을 놓치게 되면 다시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뉴턴 역학들을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비역학 공부할 때부터 뉴턴 역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시스템을 만들어 놔. 알겠지? 응? 명심하도록 해. 자 이런 유의사항들 좀 말씀드렸고 N수의 의미 N수는 난 어게인의 N이라고 생각을 해.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하기가 싫은가 봐. N수를 시작해놓고 공부도 다시 하셔야 돼요. 노베이스 친구는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겸손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작년에 뭐 약간 유의미한 등급을 받은 1, 2, 3등급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를 선택해서 그런 친구들이 대단히 자만을 한다고 그냥 실무부터 풀겠다. 망하는 지름길로 다이빙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고르게 개념들을 학습하고 스스로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손으로 직접 다 정리해봐. 안 그럼 너네 난리무리밖에 공부 못해. 작년에 개념 공부했던 것들이 남아있잖아. 인강 이렇게 멍때리면서 듣잖아.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아는 것들이 거의 막 70%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못 듣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필기노트를 만든다. 하반기 때 쓸 필기노트를 니들이 만든다. 물론 제 필기노트 나오잖아요. 그쵸? 네. 진짜 퀄리티 높게 나오는데 그냥 그거 있으니까 된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럼 너네 개념을 다시 못해. 그럼 문풀만 하게 되지. 그러면 하반기 때 문제가 발생해. 개념을 까먹어간단 말이에요. 문제들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너희들이 공부를 하게 돼 있어. 근데 시험은 잘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끔 나오는 것들 어느 순간 너희들이 허를 찌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딱 나오잖아. 그럼 다 틀려 막.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전범위 개념을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 다만 이제 압축 개념을 들을 거냐 아니면 그냥 풀 버전을 풀 사이즈로 들을 거냐 이런 것들은 너희들의 수준에 따라서 약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반드시 스스로 정리해 보는 시간 스스로 써보는 시간 써서 정리하면서 내가 하반기 때 쓸 노트를 만든다. 실제로는 써보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남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남기는 건 필기 노트 내가 제공하는 필기 노트로 하셔도 돼요. 그 행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 반드시. 알겠지? 압축 개념을 듣든 풀 사이즈 강의를 듣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다시 풀어보는데 새롭게 선별된 기출 문제들 다시 풀어본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2023학년도에 매년 수능은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있잖아. 기출 문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전 거 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번 2023학년도에 어떤 변화를 인지를 하잖아. 그러면 2024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걸 예상을 하면서 새롭게 선별된 기출 문제들을 풀어주는 게 가장 좋아. 알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이 새로 나오잖아. 문제집이. 그 새로 나온 문제집으로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거기 아는 문제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모르는 문제도 있을 거고 방향성이 맞는 것들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성 안 맞는 문제들은 약간 배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작년 기출과의 차이예요. 문제는 똑같지만 문제 구성이 다르다고. 그래서 새롭게 선별된 기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감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너희들이 약간 피폐해진 정신상태로 일단 시작을 하잖아.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맑고 깨끗하고 즐겁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다시 풀어보면서 감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킬러 학습은 가능하면 여름 전에 한번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여름. 7월 중순 정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3이었다고 하면 여름 강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직전까지 킬러 학습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알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정리된 킬러. 새롭게 예상되는 킬러들 그런 것들. 작년 2023이 반영된 킬러 문항들.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 주시고요. 7월 이후에 엔제나 실모에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실모를 상반기 때부터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알겠어? 실모는 막판에 막 풀면서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면서 몰아치는 겁니다. 알겠죠? 7월 이전에 풀어볼 수 있지. 7월 이전에 비킬러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가벼운 모의고사들 이렇게 풀면서 공부할 수는 있는데 몰아치는 것은 상반기 때 하시면 안 돼요. 중간중간 점검으로는 풀어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재수생들 성공하는 애들은 항상 개념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명심하도록 하시고 2024 물리학원을 간단하게 예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역학 킬러의 유형의 변화죠. 그렇죠? 역학 킬러는 유형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어. 평가원이. 맞죠?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4년 차에 접어든 거거든. 3년을 생각해 본다면 첫 해에는 중력장립용시처리 킬러 주제였죠. 그렇죠? 근데 그거 폐기됐지 거의. 그치? 2년 차부터 안 나오잖아. 2, 3년 차 안 나왔잖아. 그렇죠? 물론 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뭐 3개년 우리 교육과는 3개년이 지났는데 그중에 1년의 킬러 파트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3년 동안 한 1년만 나왔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또는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작년에 역학 킬러는 뭡니까? 9평에서 이미 변화가 인지됐지 않습니까? 9평 20번 수능 20번에서 빗면에서의 높이차를 고려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원래 높이차를 우리가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평가원을 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바로 작년 9평이죠. 높이차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빗면에서 MG 사인 있지 빗면 방향 중력과 높이차를 같이 결합하는 형태의 빗면에서의 높이차 형태의 문제 거기에 시간 해석과 공간 해석 즉 거리 해석이 결합된 형태로 통합된 형태 용수철은 출제되지 않았잖아요. 출제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킬러의 용수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들의 변화 그 문제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학습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 변화를 인지하셔야 되겠고 전자기는 계속 준킬러를 출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준킬러 정도 수준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막 복잡한 전자기 문제를 풀어낼 필요는 없다. 다양한 상황들의 특상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상은 예상 위주로 하셔야 돼요. 기출이 별 도움을 못 줍니다. 그냥 기본기만 다지는 데 기출을 쓰면 되고 다양한 상황의 특상성 이런 문제들을 공부하신다. 연력학은 계속 얘기하지만 순환 과정 위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린더 문제는 기본기만 다질 때만 쓰고요. 순환 과정에서 표 그래프 효율 문제들에 집중한다. 알겠죠? 이건 뭐 제가 거의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계속 실린더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돼. EBS가 그래서 약간 조금 문제가 된 게 있잖아요. 너무 실린더 문제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감각이 조금 무더졌을 수 있어. 공부한 친구들은. 단순 지식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까먹지 않도록 반복하는 방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2024도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유형이 변화되는 걸 잘 보셔야 돼. 당연히 그리고 올해 6평과 9평 두 번을 보고 거기에 신유형이 나오면 그걸 반복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거의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알겠죠? 신유형이 나온다면 2024 물리학원 예상이었고요. 노베이스 학습 단계를 추천 좀 드리겠습니다. 제 강좌로 말씀드릴게요. 제 강좌가 일단 내 이름 물류왕이라는 게 있어. 내 이름 물류왕이 있고 완전 기초, 센 기초 특강. 혹시 진짜 아예 슈퍼 초노베이스야. 그냥 중학교 수준이야 내가. 그러면 내 이름 물류왕 듣고 시작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개념 완성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 커리가 내일은 물류왕, 물활체 개념 완성, 그리고 기출 300이라는 개념 완성의 기출 문제가 한 500문제 이상 있습니다. 기본 기출이 여기 들어있고 심화 기출이 기출 300에 들어있어. 기출 300, 특란도 특강, 그리고 올해부터 신설되는 빅킬러 모의고사, 18문제짜리 모의고사, 킬러 없는 실전 300, 전범위 엔진, 특모 시즌 1, 2, 3, 4. 근데 이게 시즌, 특모 시즌 1, 2하고 파이널 1, 2로 나올 거예요. 이게 4개가 나오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최종 점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구성 단계 중에 노베이스라고 하면 이 풀 버전의 개념 완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두 번 듣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노베이스는 두 번 하셔요. 두 번. 그러니까 초반에 유베이스가 개념들을 다시 한 번 본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인강 들으면서 투트랙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개념 완성 풀 버전 보고 압축 개념 여기 압축 개념도 있거든요. 압축 개념 완성 최고로 진행되는 한 16강 정도짜리 짧게 보는 개념이 있는데 압축 개념으로 2회독 이런 식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끝난 후에 기출 300을 하세요. 왜냐면 이 안에도 기본 기출이 들어있어. 여기에 기본 기출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 끝낸 다음에 심화 기출인 기출 300을 진행해달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유베이스는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은데 노베이스는 이 두 개를 분리해줘. 알겠죠? 끝난 다음에 이리로 간다. 알겠지? 그리고 특란도 특강 할 때 빅킬러 모의고사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4월달 정도에 개강이 되는데 3월 말 정도에 특란도 특강이 이제 킬러 특강이에요. 킬러 특강 표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 노베이스라고 해서 안 해도 되는 킬러가 있는 건 아니야. 다 공부하셔야 돼. 공부하는 게 쉬운 문제 풀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란도 특강과 빅킬러 모의고사 한 8회 정도 나올 거예요. 18문제짜리. 이거를 가볍게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실전 300이지. 실전 300이 전범위 예상 문제인데 이게 7월달 정도 나올 거야. 실전 300. 6월 말에서 7월. 실전 300과 특란도 모의고사 시즌. 1에서 4. 이거는 수능 볼 때까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요. 다 풀라기보다는 너희들이 한 3일에 하나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실전 300은 이제 7월, 8월 정도부터 너희들이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특란도 모의고사를 병행하면서 시즌 1, 시즌 2, 파이널 1, 파이널 2를 계속 하시고요.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최종 점검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쭉 해 주시면 돼. 노베이스 친구들. 재수생들 노베이스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개념 완성을 두 번 정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개념 공부를. 개념 완성, 개념 완성 이렇게 듣던가 개념 완성, 압축 개념 이렇게 듣던가 어떻게 해서든 두 번 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에 막 난장판대. 기본 문제들 다 틀려. 킬러 문제들 공부하고 있을 때.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유베이스의 학습 단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유베이스는 물론 등급들이 좀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내가 말한 유베이스는 그래도 적어도 4등급 이상은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수능을 봤는데 4등급 이상 나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개념 완성 풀 버전을 공부하기 힘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루즈해져. 아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물론 개념이 약한 친구들은 들으셔야 돼. 뭐 1, 2, 3, 4를 받았더라도 압축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알겠죠? 근데 압축 개념은 제 강좌에서는 올해 개념이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너희들 시작을 했는데 아직 압축 개념이 안 올라왔어. 올해 버전이. 그럼 작년 버전 들으셔도 돼요. 알겠죠? 작년 버전 들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압축 개념. 괜찮아. 올해 책 사서 작년 버전 들으셔도 돼. 오케이? 압축 개념은 강좌가 20강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정리하면서 들어. 아까 잠깐 얘기했지? 스스로 복습 노트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필기 노트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손으로 정리해봐. 정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수업을 그래도 들을 수 있게 돼. 알겠지? 근데 이 친구들은 기출 300과 빅킬로몬기사를 한꺼번에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병행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빨리 몰구사 한번 처리해버리자. 이 정도. 그러니까 문풀이랑 같이 약간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텐션이 안 떨어져요. 유베이스들은. 맞지?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하려 그래요. 그 텐션이 안 떨어지기 위해 얘를 안 하고 얘만 하려 그래요. 얘만. 기출은 그래. 한번 풀어보자. 문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심지어 이것도 안 하고 이거부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압축 개념 정리하면서 이걸 포함해서 문제와 함께 가셔야 텐션이 안 떨어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 알겠지? 그 학습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빨리 해놔. 알겠죠? 상반기 때. 그래, 트난도 특강 할 때 모의고사를 바로 병행을 해주면 좋겠어. 알겠지? 트난도 특강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나오는데 그때 진행을 하면서 이건 작년 버전은 어차피 폐강되어 있으니까 올해 걸로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새롭게 개정이 많이 되니까 트난도 특강이랑 모의고사들을 1, 2를 병행을 해줘. 알겠지? 빨리 이제 공부해서 여러분의 등급을 올리는 게 너희들도 좋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많이 뭐 6평 전까지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6평에서 유의미한 점수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여름 시즌으로 갔을 때 실전 300과 파이널 3, 4 파이널 1, 2로 나올 거야. 파이널 1, 2로 나올 때 그때 실전 300 같이 병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너희들이 부족한 개념들은 압축 개념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보완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추정 점검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추정 점검을 진행하시면 되겠어. 이걸 좀 앞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하반기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반복해줘. 알겠죠? 다른 거 더 할 필요 없어. 2023 수능에서 봐서 알겠지만 해야 될 것들은 내 컨텐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반복을 해줘. 반복. 플러스 반복. 반복을 할 수 없으면 유베이스 친구들은 반복이 힘들 수 있는데 유베이스 친구들은 반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반복할 수 있어? 이 모의고사에 잘못됐던 것들 잘 못 풀었던 것들 기출 300에서 잘못됐던 것들 특특. 특특은 또 2회독 할 수 있게 책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실전 300도 2회독 할 수 있어. 얘도 2회독 할 수 있게 얘도 2회독 할 수 있게 책 구성이 돼 있어요. 문제들이 다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마리를 회독을 진행하면서 모의고사들을 계속 진행해줘.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30회를 내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빅킬러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40회 정도 1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매번 보는 또 모의고사들에 대한 오답 정리라던가 해법 노트 정리들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N수나 제수라는 건 너희들 인생에서 대단히 그 큰 결정을 스스로 내린 어떤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너희들도 그런 제수를 했다, N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결정을 한 거야. 그걸 갖다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수능 보는 애들의 30%가 재수생이에요. 뭐 그거 니네 같은 나이 또래 같은 나이 또래 3분의 1이 같은 처지에 있는데 뭐 그게 뭐가 왜 부끄러워해? 당당하게 해. 재수하는 게 뭐 부끄럽습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알겠죠? 제대로 해 그리고 할 거면 흐지부지 어리버리 하지 말고 알겠죠? 자 그 1년의 여정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강의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